서울에 있는 풍농산업에서는 완전 기계화된 자동식 가마니 기계를 생산하고 있어 가마니 짜기로 수입을 거두고 있는 농민들에게 새로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. 이 기계는 종래에 손으로 짜던 재래식 방법을 지향한 것으로서 집만 넣어주면 자동적으로 짚을 틀에 골고루 비워주게 돼 있어서 남녀노소 불만하고 누구나 짤 수 있다고 합니다. 한편 이 기계는 쌀가마, 소금가마 등 여러가지 가마니를 마음대로 조정해서 짤 수 있으며 하루 평균 50장 내지 80장을 짤 수 있다고 하니 이러한 기계가 많이 보급돼 불어서 농가 수요량을 충족시킴은 물론 농안기의 농촌소득을 한층 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.